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모든 것을 칠식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또 절제할 수가 있으면 개별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뭐든 열심히 잘해낼 텐데 너무 많은 분야에 관이 개입하고 또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달라들면서 정말 많은 분야가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투지도 없어지게 되고 기계도 없어지게 되고 또 결기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사회가 좀 좀비화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모든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켜서 교육부가 다 통제를 하게 되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시름시름 알다가 이제는 급속하게 경쟁력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슨 일은 하든지 간에 돈을 투입해가지고 막대한 그런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살리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관외 간섭과 개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육성하겠다 육성할 능력도 없고 또 육성했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최근에 유니콘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괴상한 발상에 대해서 조순일보의 김신영 기자가 아주 멋진 그런 갈름을 썼습니다. 평소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유니콘을 몇 개 만들겠다 이런 발상을 보면서 저 양반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업을 일으켜 본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고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봉금만 받은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서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런 과도한 자만심과 오만심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 나라에 지금 끼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산업을 육성하겠다. 어떻게 당신들이 육성하겠는데 돈 풀면 그냥 육성이 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고 또 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간에 적당한 정도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았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는 과정에서 큰 기업도 나오고 작은 기업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 정도의 비상장 기업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장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급속히 성장한 기업을 우리가 흔히 유니콘이라고 그렇게 하죠. 김 기자 주장입니다. 뭐든지 직접 하려고 달려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는 유니콘 기업 가치 1억 달러 1조 원 이상 기업을 손수 길러내겠다고 나섰다. 그냥 정신 나간 짓인 거죠. 이 과정에 돈을 또 얼마나 낭비하겠습니까? 지난 4월 달에 K-유니콘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 주 초에 국무회의 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 늘리겠다고 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영선 장관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철딱순이 없는 짓을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냐에 지금이 개발연대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거죠. 나라가. 그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틀의 국정감사 때 시점은 한 해 앞당겼다. 내년까지 20개가 목표다. 유니콘 기업을. 문재인 대통령도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5월 스타트업 간단에서 이런 박영선 장관의 움직임에 힘을 대했습니다. 완전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60년대, 70년대는 기반 산업을 정부가 개입해서요.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유니콘 기업을 직접 육성하겠다. 양성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게 23차례나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엉망칭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이름하여 아기 유니콘이다. 그럼 당신이 사업하지 왜 사업가들에게 맡겨놓느냐.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회는 정부 개입주의의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벤츠캡탈 업계 관계자는 유니콘 유치원이라도 지어야 할 분위기다. 유니콘 유치원이도 지어야 할 뿐이다. 사업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있고 해답이 있으면 시험 잘 치는 사람들이 항상 1등 사업가가 될 수 있겠죠.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사업계죠. 저도 조직을 떠나서 한 20년 넘게 자기 일을 해온 거죠. 봉급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가지고는 비교적 조금 더 사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유니콘 몇 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것은 정신나간 짓입니다. 한마디로. 사업하는 사람 자신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그게 사업세계죠. A기를 가다가 문제가 시작하면 다 B를 바꾸고 또 B를 가다가 또 문제가 시작하면 C를 바꾸고 목표지에 대한 일종의 비전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면서 어떻게 문제해법이 달라질 것은 사업가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이 역동적인 사업세계인 거죠. 큰 사업체든 작은 사업체든 간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업세계에서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일관성이란 것은 아무 데도 필요 없는 거죠. 정말 관료적 발상, 정치적 발상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관료적 발상이나 정치적 발상이란 것이 모든 정치적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경제를 정치화시키고 사회를 정치화시키고 복지를 정치화시키고 교육을 정치화시키게 되면 그 나라는 온전하기가 힘든 거죠. 가장 세상에 좋은 방법은 간섭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가급적이면 경제주체되게 막히는 겁니다. 문정권이 왜 지금 실패가 잦으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패가 잦은 거죠.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냥 토양 정도만 마련하고 계속해서 발을 빼는 것이 손을 빼는 것이 잘 사는 길로 가는 건 가장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흥이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끼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빼는 것이다. 간섭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하되 그렇지 않은 모든 분야에서는 손을 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간섭 안 하는 건데 간섭 안 하면 일어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간섭해가지고 일어선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 산업체가 있습니까? 반도체, 방탄소년단, 여자 골퍼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깊게 정치인들이나 관료가 개입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어떻든 박영선 중소기업 벤치부 장관은 배움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니콘을 사육하겠다, 유니콘을 육성하겠다 이런 괴상하고 기이한 발상을 할 수 있겠느냐 발상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죠. 육성할 수 있으면 당신이 말라고 장관하냐 그냥 당신이 회사 키우지. 아무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세계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변신해 나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을 줄이는 것이 최선책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